음악 PD수첩 방송 이후 다소 엉뚱한 질문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배명진 교수와 소래공학연구소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검증꾼 그는 언제쯤 답을 줄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PD수첩에서는 군 복무 중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PD수첩에서는 군 복무 중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PD수첩에서는 군 복무 중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PD수첩에서는 군 복무 중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PD수첩에서는 군 복무 중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